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1일부터 닷새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 관련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대한의협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이름을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로 확정하고, 투쟁 분과 위원장으로 최대집 전 협회장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위는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 앞 철야 시위를 시작으로 17일에는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필수 협회장은 정부가 구사 의정 합의를 파기하고 의대 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전국 14만 의사들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